뉴욕 브런치 대명사 잭스 와이프 프레다입니다 아 여기는 여성분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대표 가게거든요 구쉐리, 구베트 등과 자주 거론되죠 여기 쏘호 매장은 비주얼부터 압도적인데 사람이 정말 많아요 인기가 실감되더라구요 살아있네 브런치답게 예쁜 메뉴판, 예쁜 플레이팅, 예쁜 직원 아 아니 하여간 대표 메뉴 잭스 브렉퍼스트, 그린 샥슈카, 베이컨 했습니다 총 10만원? 정말 비싸네요 이게 샥슈카라고 매운 달걀 요리인데 여기 방식으로 초록색입니다 워낙 담백하고 건강한 맛이라 베이컨이랑 잘 어울리네요 근데 양이 너무 적어서 하나론 안될 것 같습니다 잭스 브렉퍼스트는 무채살이 포함인데 이 소스도 담백하고 전체적으로 건강한 맛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아직 한 발 남았다 테이블을 잘 안 닦아요 바로 옆에서 보고 있는데 종이 한 장 얹고 다음 손님 봤더라구요 이건 너무 하여간 많이 실망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